구독자님들 중에서 화산폭발을 실제로 보신 분은 많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의 나라인 일본에서는 일본 전체로 보면 화산폭발은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 인근의 이즈 오오시마 온젠다케 미야케지마 온타케 화산 등의 분화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1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존재하는 화산대국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화산재해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계속해서 산채팽창 경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2월 25일에는 군발 지진까지 발생하고 있는 하코네산 오오쿠다니가 대폭발을 하였다는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급속보입니다. 2021년 12월 26일 저녁 9시경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가나가와현이 유명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산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으며 이로 인하여 대폭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하코네산은 화산성 지진이 2500번을 넘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폭발 가능성이 우려가 되었었는데요. 결국 강진 발생 이후에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추가 여진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 말로는 일본 하코네산 하코네초 아래에서는 진도이의 몸에 느껴지는 지진이 3회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레벨을 1레벨에서 2레벨로 올려 화구 주변으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이 날아오거나 화산재가 내릴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그러나 하코네산에서 규모 7.0의 추가 강진이 조금 전에 발생을 또 하였고 가나가와 견의 하코네산 우아쿠다니에서는 분화 경계 레벨이 4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 말로는 몸에 느껴지는 정도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산성 군발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 중인 것 같습니다. 큰 분석이 날아오거나 화재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주변 주민분들은 대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서 조금 전에 화구에서 2.1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하코네산 근처에서 추가적인 8.5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분화 경계 레벨이 5로 높아질 확률이 커 보입니다. 화구에서 2.1km 이내에 있는 분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지난주에 도쿄대학교 화산학자분께서 최근 하코네 화산의 화산성 미동과 저주파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수준을 3으로 인상하라고 했었는데 그 제안을 따랐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상의 스토리였지만 만약에 호지산보다 수도권에서 더 가까운 하코네 화산이 대폭발을 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분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언제 정확히 폭발을 할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화산재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예상되는 재난과 그 범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산 방제 지도와 분화 경계 레벨의 팜플릿을 보고 평소에 주의가 필요한 장소나 분화 경계 레벨 이로써 추입이 통제되거나 대피가 필요한 지역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화산 방제 지도란 화산재해의 위험판이나 피난시설의 위치 등을 알기 쉽게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분화 경계 레벨은 5단계입니다. 분화 경계 레벨 1은 활화산이니 주의하라는 단계이고 레벨 2단계는 화산의 화구 주변에 대한 규제인데 통상적으로 1km 이내에 접근을 통제를 합니다. 3단계는 2km 이내에 화산에 대한 입산 규제이고 4단계는 주변 주민들의 피난 준비 단계이고 5단계는 즉시 피난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리 피난 장소나 피난 경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호에이 분화로 일컬어지는 호지산의 대분화 때에는 2주일이나 분화가 계속되었고 호지산이 있는 야만아시현 뿐만 아니라 가나가올현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등까지 화산재가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의 호지산과 같은 규모의 분화가 하코네산 등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